11월 15일 연중 제32주간 금요일 입당송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본기도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에게 해로운 것을 모두 물리쳐 주시어 저희가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자유로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민 제1독서 이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이라야 아버지도 아드님도 모십니다 요한이서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선택받은 부인이여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개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부인 이제 내가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대에게 써보내는 것은 무슨 새 개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지녀온 개명입니다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개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개명은 그대들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는 속이는 자며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일하여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않고 충만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는 자는 아무도 하느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이라야 아버지도 아드님도 모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온전한 길을 걷는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찾나이다 당신 개명 떠나 헤매지 않게 하소서 행여 당신께 죄를 지을 세라 마음 깊이 당신 말씀 간직하나이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당신 종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살아 당신 말씀 지키오리다 제 눈을 열어주소서 당신의 놀라운 가르침 바라보리이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알렐루야 복음 그날에 사람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데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새간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러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날들과 로세의 날들을 예로 들며 그 당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에 몰두하다가 갑작스러운 심판을 맞이한 모습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는 그들의 일상 속에 어느 순간 하느님의 심판이 닥쳤음을 상기시키며 우리에게도 주님의 재림 곧 심판날이 다가올 것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날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복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하느님의 시간은 예기치 않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개입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은 홍수가 닥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로세 시대에도 소돔과 공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일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심판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 속에서 너무 많은 세상일에 몰두하다가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의 직장 가정 사회적 의무는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하느님의 영원한 계약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아 로세 시대처럼 하느님의 심판은 우리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느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단순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림을 희망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적인 깨어 있음과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금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거나 집안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남겨두시는 장면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뜻에 따라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매일 기도하고 성사에 충실하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느님의 부르심을 언제든지 기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중요한 일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매일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하느님께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속적인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소유와 안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로세아네처럼 세속적인 것에 미련을 두고 있으면 그 미련이 우리를 영적으로 묶어두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로세아네가 뒤를 돌아보므로써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재물과 쾌락에 얽매여 있다면 하느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하느님께로 받은 선물로 여기고 그분께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를 두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집착을 내려놓고 하느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한 절박함으로 세속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이는 두려움이 아닌 주님을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기쁜 상태로 살아가라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성화를 위한 기회가 되며 그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지 희생과 수고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길을 선택할 것인지 매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마지막을 좌우하기에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충실히 성기며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은 수고를 모릅니다 사랑으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행할 때 모든 희생은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엉매이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며 주님의 뜻에 따라 진리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영원히 은하 벗과 술에 형상해 예수임 하시며 예수임 하시며 성광 떠나서 우리에게 오시네 예수여 이제네 예수의 성체성여 사랑 떠나이다 주의 축복 받으려 오인 주의 맹소 주께 영광 드리며 감사하라이다 예수여 그 말씀 예수의 가르치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